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가서 밥을 먹고 일주일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정이 조금 여유로워가지고 우선 오전에는 조장이 해야 할 연락들을 드렸고 오티 시험이 있어서 어제랑 공부를 좀 했는데 일정 시작하기 전에 다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 지금 아침을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점으로 스타벅스에 가고 가기 전에 암센터에 들려서 출입증이랑 청량기를 좀 가져가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로 가가지고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작하는 파트는 롱 파트인데 호흡기 대과, 흉부 대과의 펫 파트 그리고 영상의학과 다음 주 일정이 조금 바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좀 다른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정입니다. 안녕! 안녕! 아침에 istedi Quindi 공부 시작하기 싫을 때 애플릭스 요즘 왠지 되게 핫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겠죠 내일 일정들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잘 겁니다. 오늘 연습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 오늘 검사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발적이 엄청 크게 생겼었어요. 유럽 진드기가 5파지티브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조원들끼리 서로 찔러졌는데요. 7시 20분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되니까 내일은 출근이 이른 날이에요. 7시 20분까지 밤이에요. so, they expect the proper day in the day. 여기 보니 사iekr蠁. 세요! 안녕 안녕 오늘 실수 끝나고 왔고요 오늘의 점심은 바로바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즈데이 조금 봤는데 보면서 좀 쉬다가 그냥 아직 케이스가 안 나와가지고 오 왔다 오 안녕 오늘 어제와 다르게 출근이 좀 여유로운 날입니다 열애청구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회진이 있습니다 밥은 그냥 간단하게 오 편이죠? 지겹다 지겨 제가 원래는 장을 봐서 음식을 좀 많이 해 먹는 편인데 지금 집에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지금은 좀 밖에서 사먹는 거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배정이 다 끝나가지고 조언들과 케이스를 나눴고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일정은 PT를 같이 하는 2대1PT를 하고 있어요 안녕 치즈 같이 보다 스스로 이렇게 제 라이블이 이것도 직접 만든 소고기먹국 이거는 직접 한 밥 이것도 직접 만든 고구마 스틱 안녕 어둠 속에서 인사드립니다 비오뜨 가지고 갈 거고요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이고 5시 50분부터 명동 앞에서 회진 대기를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야 돼 꽤 또 어둡겠죠? 비오뜨를 먹을 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침을 아예 안 먹으면은 좀 배가 고프니까 또 남는 시간에는 아마 정말 제대로 어제는 사실 맛만 봤거든요 케이스를 발표 준비를 하게 되고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오스키 CPX 제가 바로 준비하지 않을까 시험을 싸고 안녕 완전 밝히지는 않네 예쁘까? 이런 두께는 나지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됐네 지금 영하 7도고요 너무 추워서 또다리 도자가 바꿨었습니다 눈도 이따가 오는 걸로 알겠지 오늘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워요 오늘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워요 오늘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워요 오늘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워요 오늘 밖으로 꺼내기 잘 봐야 Ju 잘 봐야 돼 거의 매일 오늘 밖으로 도착해 저희가 촬영할 준비 오늘의 주먹은 음식은? 많은 날씨가 남겨놓은 음식을 찾아도 다 먹었다. 아, 이 배가 다녀오는... 야, 우와... 근데 지금 나랑 엄청 맛있다. 이 배가 다녀오는... 그리고 그 배가 다녀오는... 제가 또 다른 배가 다녀오는... 이건 왜 고소한지? 근데 난 엄청 맛있다. 그럼, 나는 다 먹어야지. 두 가지, 간다, 하다, 하다. 야채에서 숨을 이 순간 우리 집이 너무 잘 안서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소리 들리세요? 집주의로 음! 후추 뿌려야겠다. 이제 배가 불러졌으니까 쇼핑을 좀 해볼까 합니다. B마트에서 바로 온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귀찮다. 장보고 하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요즘 살짝 요리를 많이 못하면서 조금 힘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먹을 음식들도 좀 없는 상태여서 장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해야될 것부터 하고 심심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해야될 거는 이번 주말에 올릴 영상 편집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시험 보는 거 CPX 오스키 준비해야 되고 오스키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내일 학교 가서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너무 가려워요. 요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있어?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너무 많았다. 너무 이렇게 채혈, 그리고 혈액병을 위한 체혈 진행했고 CPX로 Hurt & Vessel에서 고혈압과 가슴 통증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도 받았는데 SP분께서는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보충해야 하는 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장으로서 다음 주 월요일 일정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늘 바쁘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도 CPX가 두 개가 있습니다. 턴종평 이게 아무래도 있고 테이스 발표를 마지막 주에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안경을 맞추는 곳에 한 번 방문해 볼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본과 4학년 때 임상실습을 어떤 과목을 하게 될지 배정을 하는 시간을 이번 주 일요일에 가지게 됩니다. 네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결정된 걸로는 가장 먼저는 응급여학을 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과 4학년에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과에 지원을 하면 학생 주치의로 다양하게 돌 수 있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3학년 때 돌았던 것 중에 관심 있는 과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선택실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다 돌지 않고 원하는 과를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일요일에 아마 최종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편집하러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별일 없다면 토요일에 브이로 올라가도록 되겠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친구들 집에 계시는데 지금 기능을 머리카락에서 정리되어 있어서 추가로 찐으로 보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kanu, hanis, yopi, yopi, bili, y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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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pi. 요거는 가장 저녁 Win입이 밖에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Vegan 검은색 뭐지? brown이 익어요 근데 이색감이 완전 나오진 않는다 혹시.. at gray..색 한번 볼 수 있을까요? evangory edge 잘했네 입장의 모실 한글자막 by 한효정